최대한 직관적이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분명히 FR은 평탄한 것 같았는데 음색이 밝거나 어둡게 느껴지는 스피커가 있었다면 이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유명해졌지만 사실 이 제품이 한국에 처음 알려질 시기에 가장 먼저 측정하고 검증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럼 이 에디파이어는 대체 뭐가 어떻길래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사실 스피커 측정치에 관심도 없을 텐데 왜 실제로 다들 좋다고 느꼈고 이렇게 소문까지 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제가 활동하는 스피커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떠들썩했었습니다. 영어권 리뷰 사이트인 ASR에 올라온 이 스피커의 측정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직구 가격 기준으로 고작 6만 원대인데 적어도 기본기를 갖춘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엔 정식 수입도 안 된 중국산 듣보잡 스피커였겠지만 스피커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MR4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자 몇몇 분이 검증을 요청하며 저에게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교차 검증을 진행했죠. 덕분에 저는 이 제품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곧바로 측정 리뷰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MR4는 가격 대비 준수한 성능으로 많은 곳에서 입소문을 타게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스피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직업상 스피커를 사용하신다면 이번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소리는 취향이다. 측정치로는 알 수 없는 감성이 있다. 과거 오디오 시장은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조사들은 이 취향이라는 핑계로 제품을 비싸게 팔았는데요. 사실 예술품의 관점에서는 제조사가 그만큼 공을 들이고 또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스피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엉터리 제품이라 하더라도 생김새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취향과 감성이라는 문구로 충분히 포장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하만과 플로이드 툴, 션 올리브 박사 팀이 등장하며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전무후무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브랜드, 가격, 디자인을 모두 가리고 소리만 듣고 평가하는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였죠. 스피커의 위치를 3초만에 바꿔주는 특수 장비를 사용했으며 이때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들조차 바뀐 스피커가 어떤 것인지 모르도록 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통제된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훈련된 전문가 그룹이든 일반인 그룹이든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한 스피커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일관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개인의 취향 차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에 대해 실제로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스피커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인 특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정면 주파수 응답이 평탄하고 정면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방사하는 소리 또한 부드러운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좋은 소리는 측정 데이터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스피노라마입니다. 인간의 청취 선호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객관적인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를 해석해 볼 차례입니다. 최대한 직관적이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자 스피노라마에는 여러 그래프가 있지만 오늘은 4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데이터죠. 온 액시스, 정면 주파수 응답입니다. 위에 있는 이 까만색 그래프인데요. 스피커가 정확하게 정면으로만 방사할 때의 주파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봐오셨던 FR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MR4가 놀라웠던 점 중 하나입니다. 정면 응답이 꽤 평탄하죠. 누가 보기엔 이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할 텐데요. 사실 MR4와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 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라도 되는 제품을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리스닝 윈도우. 실제로 우리가 스피커를 들을 땐 스피커 정면에 한 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세가 바뀔 수도 있고 의자의 위치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리스닝 윈도우입니다. 이건 정면을 포함해서 수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수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범위의 측정치를 평균한 값입니다. 그래서 좁은 점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청취 영역 내에서 듣게 될 직잡음의 평균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좋은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오넥시스와 리스닝 윈도우 곡선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띕니다. 세 번째, 사운드 파워. 방금 설명드린 두 그래프가 청취자에게 향하는 소리를 나타냈다면 이건 스피커가 360도 전방향으로 방사하는 모든 음향 에너지의 총합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스피커는 저음에서 고음으로 갈수록 더 좁은 각도로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이걸 지향성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정면이 아닌 다른 각도로 보내는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든 방향에 대한 에너지의 총합, 이 사운드 파워는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즉 지향성이 높아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역시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의 주파수별 지향성을 나타내는 지향지수, DI를 알아봅시다. 이건 리스닝 윈도우에서 사운드 파워를 뺀 값인데요. 즉, 청취자를 향하는 소리와 공간 전체로 퍼지는 소리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값이 0에 가까우면 소리가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퍼진다는 뜻이고, 값이 클수록 소리가 정면으로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어야 더 좋은 건지 궁금하시죠? 앞서 소개한 하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지향성이 얼마나 좁고 넓은지보다는 지향지수 곡선이 급격한 굴곡 없이 매끄러운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피커가 특정 음력대에서만 소리를 넓게 내거나 반대로 좁게 내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하면 저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예제 스피커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분석해보시죠. 첫 번째, 가장 위에 검정색 그래프인 정면 주파수 응답입니다. 저는 좋은 스피커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정면 주파수 응답이 당연히 평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피커는 전반적으로 평탄한 밸런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음을 얼마나 낮은 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볼 텐데요. 이 그래프 상에서 기록된 중저역대 기준값은 약 96dB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호부터 마이너스 6dB 감소된 90dB의 위치가 몇 헤르츠인지 볼 거예요. 차분히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마이너스 6dB 지점이 약 43Hz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스피커에 측정된 저역 하안은 약 43Hz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닝 윈도우입니다. 이 스피커의 리스닝 윈도우 그래프는 정면 주파수 응답과 그 경향성에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역시 평탄하며 부드러웠습니다. 세 번째, 사운드 파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이 필요한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운드 파워는 스피커가 모든 방향으로 방사하는 에너지의 총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정면 주파수 응답과 리스닝 윈도우가 모두 평탄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정면으로는 평탄한 밸런스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총합인 사운드 파워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부풀렀을까요? 그 말은 이 주파수 대역에서 순간적으로 정면이 아니라 다른 방향 어딘가로 보내는 에너지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스피커의 정면 소리만을 듣지는 않습니다. 결국 음색이란 여러분에게 곧바로 날아간 직접음과 각종 벽으로부터 반사된 반사음들의 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특정 주파수에서 총 에너지의 합이 늘어난다면 결국 음색적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강조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기 부풀러 있는 주파수 대역이 좀 더 강조되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EQ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줄이면 안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운드 파워는 평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EQ는 당연히 사운드 파워 그래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전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절하는 순간 스피커에서 가장 중요한 정면과 리스닝 윈도우 응답 또한 그 EQ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평탄하지 않게 될 거예요. 네 번째 지향지수 DI입니다. 사운드 파워와 마찬가지로 약 5kHz 부근을 중심으로 움푹 파여 있습니다. 다시 복습할게요. 이 값이 낮을수록 소리가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퍼진다는 뜻이고 값이 클수록 소리가 정면으로 집중된다는 뜻이었죠. 기억나시죠? 제가 좀 더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스피커는 1kHz, 2kHz, 10kHz 부근에서는 비슷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kHz에서만 지향성이 확 넓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정면 주파수 응답 그래프는 평탄했지만 5kHz 부근의 지향성이 유독 넓기 때문에 이 스피커로 공간에 뿌려지는 음색 또한 5kHz가 강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FR은 평탄한 것 같았는데 음색이 밝거나 어둡게 느껴지는 스피커가 있었다면 이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DI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이전 제품과는 다르게 DI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정면 주파수 응답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탄한 밸런스를 갖고 있지만 5kHz부터 정면과 리스닝 윈도우 모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사운드 파워 또한 동일한 주파수 대역부터 강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사운드 파워는 모든 방향으로 방사되는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결국 이 스피커의 사운드 파워는 전적으로 정면 주파수 응답과 리스닝 윈도우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들어 올려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를 평탄하게 만드는 EQ를 적용해보면 부작용 없이 이렇게 예쁘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전 제품과는 결과가 많이 다르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FR 그래프가 아무리 평탄하더라도 제품 간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느 정도 눈치 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인해 EQ 튜닝이 비교적 자유로운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R4는 어땠을까요? 먼저 정면 주파수 응답과 리스닝 윈도우인데요. 상당히 평탄합니다. 여러분의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 다른 저가형 스피커 데이터들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페블, 미디 플러스 MI3, 프리소너스 에리스 3.5 모두 평탄함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MR4는요? 훌륭하죠. 그리고 DI 또한 트위터와 우퍼의 크로스오버 주파수인 2.5kHz 부근에서 잠시 좁아지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경향성을 부드럽게 잘 유지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이제 MR4가 왜 가성비 스피커로 이렇게나 이름을 날릴 수 있었는지 드디어 설명드릴 수 있어 감격스럽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피커는 어떤 스피노라마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정면 응답과 리스닝 윈도우 응답이 평탄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둘째, DI의 응답에 굴곡이 적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사실 말로만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라마 특성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두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피노라마 특성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we Gibateg мини 일어. 에서 일반적인 원인 수 Jim 위 주 불 콜 geons 임 102